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다 본인 분이에요? 네네. 와... 야, 흑색이었어, 이렇게? 되게 특이한 시계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시계들도 바이브가 너무 좋네.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서 그냥 감탄만 나와. 정말 봄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혁의 동네 한 바퀴. 오늘 제 착장은 아시겠지만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의 옷이랄까요? 끝나고 시간 되세요? 저는 되는데. 누가 오셔? 이쪽은 다 옛날에 되게 부잣집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여기서 제발 한 번만 다니면 만나게 되세요. 당장 꺼져. 이런 거 아니면 여기서 이제 표인종 눌러서 그런 일 있잖아. 그런 공간이라서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오늘 특히 누구집 하면서 되게 기대되는 곳입니다. 제일 기획에서 다니고 계시는 프로님이 프로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미있게도 내 집 마련을 자기 땅에 건물을 올려서 이름하여 협소주택이라고 합니다. 집이? 아, 이 집이에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 아, 집이 상당히 좋은데? 어, 이게 협소주택이야? 이 안에 우리 프로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기 전에 항상 아는 게 있죠. 동네 한바퀴는 끝났습니다. 캐스트 홈. 렛츠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시죠? 제2기획 디셉 플랫폼 ETA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MBTI가 뭐예요? ENFP입니다. 본인 집은 10점 만점이었죠? 10점. 지금 집에 살기 대 랜덤으로 집 돌리기. 지금 집 살기. 누구와 같이 살고 계신가요? 남편이랑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집 공개 가능하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 집? 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오, 야, 집이 약간 한국에서 볼 만한 구조가 아닌데? 잠깐만, 둘.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네. 와, 혹시 어디에 좀 앉아도 될까요? 어, 조심조심조심. 조심해요. 경관이 약간 협소하기 때문에 조심해요. 협소주택이 맞긴 하네요, 협소한 느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두 명이서 살기에는 전혀 협소한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건물은 혹시 남편분이 지어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가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에 남편 동의 없이. 아, 그러면 돈이랑 건물은 혹시 돈은 같이 공유하고? 아니요, 저 혼자. 이거 다 본인 돈이에요? 네네. 얼마 이상은 은행 돈입니다. 아,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 전세, 월세도 있는데 굳이 굳이 심지어 협소주택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일단 아파트가 너무 비쌌고요. 전세를 제가 오래 살았었거든요. 근데 계속 2년마다 이사를 다니게 되니까 이제 좀 정착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지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혹시 금액을 조금 오픈 가능하시면 아파트가 얼마였어요? 보신 아파트의 금액만 알겠어요? 네, 아파트가 막 6억, 7억 이렇게 됐었어요. 6, 7억이었는데 건축비만 봤을 때는 하프? 보다 더 낫죠, 건축비만 보면. 잠깐만, 그럼 7억이면 하프면 3억 5천인데 여기서 또 더 내려가면 대략 2억에서...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괜찮은데? 되게 괜찮은데? 괜찮네. 저희가 이제 집도 보는 거지만 코딱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집 안에서 추천할 만한 아이템, 그중에서 가장 베스트 원 집어주시면 되거든요. 1층은 거실이고요. 꼭딱지 할 만한 거 첫 번째는 유리블럭이요. 아, 유리블럭? 외관에서 다 봤을 때 진짜 이뻤거든요. 아, 네네. 구조 자체가 라운드를 그리면서 약간 호텔 같은 데에 있을 법한? 햇빛도 너무 잘 들어오는데 또 밖에서 보이진 않아서 제일 만족하는... 월룸 살 때 소파를 못 놓았어서 소파랑 TV를 제일 먼저 샀거든요? 과거에 살던 곳에 한이 담겨 있는 곳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난 이게 참 좋아. 가루가 되잖아요.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네네. 야, 이거 재밌지. 스포, 스포, 스포! 이거 보고 있단 말이야, 스포! 스포, 스포! 넘겨, 넘겨! 난 이 5억 기 못 봤어요. 정말 용도가 되게 좋은 친구고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게 너무 괜찮네 야 여기도 이게 요즘 이런 게 좀 유행인가요? 제가 전 집에도 봤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두고 있네요 네네네, 맞다 이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일할 때? 그래서 뭔가 새벽에 약간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 아이템이거든요 충동 아이템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화났을 때 쓰는 그 답답한 비용, X발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후회는 안 하시죠, 그래도? 네, 후회는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아 저 코딱지에 소파도 해도 되나요? 소파요? 그럼요 이게 소파가 등받이가 이렇게 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니 확 올리면 되는데 지금 힘을 못 추겠어요 그것도 빈티지로 구매했는데 이거는 진짜 보자마자 무조건 사야겠다 네 이런 빈티지 가구 이런 것들은 어디서 구매하신 거예요? 요즘 최근에는 오프라인 빈티지 샵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진짜 보물찾기 하듯이 경기도까지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가치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쪽은 드레스룸인가요? 네네 여기 일단 계단 및 공간을 활용한 곳이고요 원래는 사실 더 큰 세탁기를 넣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공간이 또 의미하니까 여기는 혹시 뭔가요? 여기는 1층 메인 욕실이에요 오, 욕실! 오, 너무 좋아! 화장실 봤던 것 중에서 탑 머니 진짜요? 왜냐하면 바이브가 너무 좋네요 환풍기 비싼 거 쓰고 있어 이거 환풍기 내가 찾아봤던 거거든 저게 드라이 기능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환풍기 중에서 명품급이거든 올라가 볼까요? 야, 2층 뭐야 크아 2층은 주방 공간이고요 와 진짜 그냥 말이 안 된다 아 그래요? 커피를 싫어해도 커피 먹고 싶어지고 아침 브런치가 싫어도 브런치를 먹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1층에서 보셨던 드레스룸 자리가 최초에는 주방이었어요 근데 너무 좁을 것 같은 거예요 막판에 다 수정해서 한 켠에 싱크대 그 다음에 한 켠에 다이닝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서 그냥 감탄만 나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시키들도 네 이거는 최근에 올해 사가라는 일본의 지역을 놀러 갔는데 그때 구매한 도자기고요 혹시 전체적으로 약간 일본 감성이 좀 있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일본어 좀 하세요? 네 어? 뭐 샤벨 때 뭐 다이져브 데스까? 다이져브 데스 아 그렇네 뭐... 뱅교 뱅교? 아 뱅교しました 어? 난넨 난넨 딸이학도 선생님이었는데 연애굴이 아 연애굴이? 네 말이 조라기 빠르다 됐으네 사실 일본의 감정 살짝 들어가 있어서 조금 되게 색다른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코딱지를 꼽자면은? 저는 식색이 이사 와서 되게 잘한 거 식색이었어 이게? 네 이야 나는 이게 식색인지도 몰랐어 이거 예전에는 설거지하는 동안 다른 걸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와르르 다 넣어놓고 그냥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좀 보이잖아 원래는 좀 근데 이거 자체가 뭔가 겉에가 없는 모델이었거든요 빌트인 전용 같은 거였어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싱크대 제작할 때부터 이제 앞에 판은 짜주신 거고 그러면은 내가 약간 빌트인인데 이렇게 안 보이고 싶다 하면은 이 제품 삼성 제품에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럼요 역시 삼성이네요 제일 기획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코딱지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요거 탄산수 기계인데요 탄산수 기계? 탄산수를 계속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트병도 좀 줄여보자 해서 전용 용기에 물을 넣고 너무 좋다 근데 바깥에도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우리 해지기 전에 한번 살짝 봐야 괜찮을까요? 오 콩자갈! 네 맞아요 콩자갈! 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는 이제 1층이랑 2층에 면적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베란다인데요 여기 이거 블루베리 나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블루베리 열매가 막 열려요 근데 좀 이제 다시 자라는 거 같아요? 네 새송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 블루베리 따서 아까 그 그릇에 요거트 얘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이 자연 3층은 침실이 있고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늑한 느낌이 확 드는 것도 있고 여기 아까 저한테 분명히 침실의 공간이자 재택할 수 있는 공간을 혹시 죄송하지만 재택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앉을 곳만 있으면 재택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 그 독서실에서 여기 이렇게 해줬어 여긴가 재택공간이에요? 네 일이 너무 잘 돼요 집중이 너무 잘 되고 전체적으로 느낌 봤을 때 공간 구조를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여기도 외곽에 업무 공간을 두시고 시계도 저기 구석에다가 되게 특이한 시계를 저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이런 데다가 TV를 돌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선반 같은 거를 하나 매립으로 하고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깊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텐실로 수납장을 설치를 했어요 잘 봤던 것 같고요 이 코딱지 중에서 본인을 만들어준 젤템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저희 집을 있게 한 젤템은 유리블럭 창문인 것 같아요 유불창? 네 멀리서 봐도 친구가 우리 집이다 약간 이렇게 특색이 있는 거가 된 것 같아서 저희 집의 시그니처 같은? 약간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사실 퇴근하고 나서 집 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할 것 같아요 돌아올 때마다 그리고 본인의 가치가 있는 것들 본인의 소중한 것들은 다 여기다가 놔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보물 창고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무슨 천국의 계단이 있네요 최코재님입니다 이거 원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구독자님이 저한테 선물 보내주신 건데 선물 받은 것 같구나 에? 생일선물 섹시하게 생겼잖아요 뭔가 아니 못 들어요 벽큐브 원지 밥 먹고 갔어요 ㅎㅎㅎㅎì 으암 오혈 아버지 ínhbus 벽클브 arrows 엔 벽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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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